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여지까지는 제가 환자분들에게 어떤 것을 알려드릴까 하고 찍어 드렸는데요 어제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아니면 환자분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 할까 하고 생각을 하던 차에 저의 입장에서 예전에 귀족수술 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수술이 뭐지 내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모르는 수술도 있었네 했던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귀족수술을 처음 들으면 그게 눈성형이나 코성형 같이 이렇게 딱 특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족수술이 무슨 수술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수술에는 코수술, 눈수술, 이마수술, 사각턱수술 뭐 이렇게 얼굴에 해당 부위를 명칭으로 하는 수술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성형수술의 기술이 점차 이렇게 발전함에 따라서 수술의 의미를 담고 있는 형용사적인 수술명 귀족수술, 귀족답게 한다는 수술 또 고양이 수술, 또 노블캣 수술, 브이라인 수술, 미스코 수술 또 그리고 제가 만든 패키지 코 수술 뭐 이런 것들이 명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귀족수술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시기는 1990년대 후반경인데 그때 저도 야 이거 뭐 눈수술이야? 이거 코 수술이야? 뭐가 귀족수술이야? 하고 굉장히 의아했는데 그러한 명칭을 만드신 분이 고오용환 성형외과 전문이신데 그분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그림에 나오다시피 성형외과 학회에서는 피리폼 어퍼처 오그멘테이션 이라고 해서 얼굴뼈를 보았을 때 코가 뚫린 구멍을 서양 배 모양이라고 해서 피리폼 어퍼처라고 합니다 그 코 구멍에 양쪽 노란 동그래미 양쪽 노란 동그래미 바깥쪽을 뭐 실리콘이나 뼈나 아니면 지방이식이나 이 부분을 높이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저도 1994년부터 이러한 이상구 윤기술 피리폼 어퍼처 오그멘테이션을 뼈이식으로 수술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2001년도와 2008년도에 대한성형외과 학회에 발표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에 제가 제1저자로 게재되는 영광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귀족수술 이라는 것은 눈 아래 코 옆에 중안부를 뼈나 지방식이나 혹은 실리콘 고아텍스 매드포 등의 보형물로 올리는 수술인데요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왜 귀족이야 뭐 눈이 크면 코가 높으면 얼굴 부위라니면 뭐 이런 거는 귀족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수술하면 정말 귀족이 되는 거야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구 윤기술은 어떤 사람이 세련되어 보이는지 아니면 약간 좀 촌스러워 보이는지 구분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용환 선생님께서 귀족수술이라고 명명하신 듯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납작한 얼굴과 오른쪽에 입체적인 얼굴이 있는데 이에 차이점은 이상구 주변이 꺼져 있느냐 융기되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는 귀 구멍에서부터 얼굴 면까지의 얼굴 깊이 차이인데 오른쪽에 동양인과 왼쪽에 서양인을 보면 장두형 얼굴과 단두형 얼굴의 극명한 차이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귀족수술의 세련된 이미지를 응용한 수술이 저희 박현성외과의 무용인중축소 귀족수술 패키지 코어 성형술인데요 이 수술은 코끝, 비숭각, 인중, 입술, 하관라인을 세련되게 하는 수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귀족수술의 세련됨을 응용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코바닥을 올리는 귀족수술을 하면 코가 들리고 콧벌이 퍼지고 이렇게 인중이 이렇게 길어져 귀족이 되지 않고 도리어 원숭이상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귀족수술의 장점과 또 한계점 그리고 부작용에 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